이거 이건 껍데기 껍데기 맞아 왜 왔어 껍데기 맞아 잃어버렸던 물건들 저기서 다 나오잖아요 아름답게 아빠 양말도 있다 여기야 양말은 거기 왜 있죠? 돈이 있어? 돈이 있어? 아 특퇴 특퇴 돈이 있다 이거 아빠꺼야 아 내가 찾았어 아빠꺼야 아오야 아빠꺼야 응 아오 주세요 이거 줘? 응 알았어 그럼 이거 하오가 찾았으니까 용돈으로 아빠가 용돈으로 줄게 큰 돈이야 500원 그치 500원 써 있는 거야 그리고 학이야 학 돈은 소중한 거니까 잘 간직해야 돼 잘 갖고 있어야 돼 돈은 소중하지? 하오가 잘 갖고 있어 용돈이야 야 돈 생겼어 돈 생겼어 얘 네 아 이 용돈 받았다 아 이 용돈 받았다 저 때 또 엄청 좋겠다 박 감독님한테 자랑도 하고 뭐 살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응 여기 앉아봐 우와 엄청 많네 아 마트 전단지군요? 소문자네 맞아 이거 소문자 세일하는 거야 하오 저번에 당황감 살 때 세일 읽었었지? 응 어 여기 엄청 많다 채소들 사과 맞아 사과 얼마예요? 사과? 응 사과는 6개에 5,900원 하오 살 또 있어요? 하오는 아까 500원밖에 없잖아 그래서 못 사 도넛 파트에 500원이면 큰돈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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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거 살 수 있네 파 500원 대파 하오 500원 있지? 이거 파가 500원이네 이거 파가 500원이네 누구 돈 몇 파? 누구? 파 뎀잼잼잼잼 파 파 심지를 줬었다고? 맞아 하오가 파 줬었지? 응 더 많은 돈을 보여줄게 얼마짜리가 있는지 보자 봐봐 이거는 얼마라 그랬지? 하오는? 이건 할머니 아저씨 오 맞잖아 맞아맞아 이거 할머니가 그려져 있지? 신사임당 할머니야 신사임당 태계 이황 선생님 이황 응 응 500원이 2개 있으면 1000원이야 봐봐 500원이 하나 있지? 또 하나 어딨어? 짠 응 봐봐 2개 그렇지 2개 있으면 짠 1000원 1000원이랑 500원짜리 2개랑 바꿀 수 있어 응 아빠 하나 줘 하오가 아니야 응? 아까 500원 주은 거야? 하오가 아닌데 하오가 아니라고? 아까 아빠 줬잖아 아빠가 용돈 준 거야 이거 저 다 나는데 응? 500원 100원짜리인가? 응? 500원 맞는데 왜? 봐봐 아빠도 500원 맞잖아 똑같은 거야 아니야 달라 똑같아 이거 봐봐 500원이잖아 아니야 달라 뭐가 달라 줘봐 아빠 똑같잖아 500원 맞아 똑같은 500원짜리인데 575원 어? 575원 어 거짓말 하지마 575원 그치 500원 써놓은 거야 소름돋았어 2개 그치 2개 있으면 1000원 숫자 이거 본 거였어? 이거 2003 807 너도 써놓은 거야? 응 이게 하오 거야? 어머나 어허 오마이구 너의 그 숫자를 읽고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니? 어허